아 천사나팔꽃이 너무 예쁘죠? 새송이가 펴네요 이 원수들이 이렇게 카메라까지 장난을 치니까 카메라가 뿌여졌어요 카메라를 장난을 쳐요 Y기업이 하수인이 그 뭐 저기 Y기업이 전자 그쪽으로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도청하고 뭐 천당 기술을 만지는데 다 Y기업 하수인들이 해가지고 내 핸드폰을 마음대로 장인 마음대로 지웠다 삭제했다 내비게이션 갖다가 급발진 시키고 라이트를 꺼버리고 그래요 지금 이 흐릿하게 천사나팔꽃을 찍는데 우리 이렇게 예쁜 꽃을 가지고 화면이 깨끗해서 얼마 좋겠어요 이런 자잘구장에 가스라이팅 시키고 별짓을 다 해요 아주 천사나팔꽃이 너무 예쁘죠 아 이게 오늘은 새송이가 피었네요 아주 천사나팔꽃이 색깔이 너무 고와요 아주 원색이지 촘스럽게 원색도 아니고 이렇게 또 꽃송이는 얼마나 참 섬세하고 긴 나팔처럼 입체적이죠 꽃이 아 너무 예뻐요 천사나팔꽃 너무 예쁜 꽃이네